형님들 오늘 소개해드릴 여배우는 바로 사마랑 위빙입니다 이번엔 조금 진지한 그러면서도 황당한 영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길이주 영화를 빨리 만나보고 싶은 형님들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형님들 맥주 한잔 하셔야죠? 레츠고 매일 밤 악몽을 꾸는 남자 그리고 꿈이었구만 이 남자의 이름은 샘 그날 하루종일 정보를 찾는 일을 하죠 그러던 어느 날 매일같이 쫓기는 남자 별거 아닌데도 엄청 예민한 편이네요 몇 년째 집안에 쳐들어온 괴한들 총에 맞은 아내 그리고 총에 맞은 아내를 찾고자 그리고 그 괴한들의 배우를 찾고자 정보를 뒤지고 있죠 그러던 어느 날 명화관에 갔다가 바로 스크린에 사라졌던 아내가 있습니다 영화 배우로 데뷔한 아내 하지만 그녀의 이름은 다른 이름이었죠 아내 조지아가 살아있음을 알게 된 샘은 장모에게 바로 연락을 해보는데요 장모는 자신의 딸을 죽인 사위가 연락했다며 경찰에게 신고하고 그렇게 로렌이나 신인 배우를 찾아가는 샘 경찰관에게 샘의 방을 보여주는 집주인 그곳에 온통 적의 동선을 파악하는 자료들이 있었죠 그렇게 로렌이나 스타를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샘 바로 그에게 접근한 건 아까 연예계 기자이자 자신의 어린 적 친구의 여동생 캐서린이었죠 결국 샘을 도와주기로 하는 캐서린 그렇게 관계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들어가 캐서린이 샘을 아냐고 물어보지만 결국 그는 로렌에게 직접 다가갑니다 결국 그는 로렌에게 직접 다가갑니다 캐서린은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하는데요 어 분위기 뭐야 형님도 이거 그린라이트 맞죠 이거 하지만 그녀의 생각을 줄 수 없는 샘은 단칼에 그녀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못난 놈 샘이 안쓰러웠는지 아니면 마음에 들었는지 둘 다인지 모르지만 캐서린은 샘을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합니다 로렌이 탄 촬영을 추져 이젠 샘은 대놓고 여자장실에 들어가 그녀와 대화를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무서워서 거부하는 조지 아니 로렌을 보며 피해주는 샘 좋아했겠냐 이야기를 엿듣고 있는 경찰 이때 3년 전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던 남자 그 남자가 샘이 옆에 앉습니다 기억이 떠오른 샘 빠세 그렇게 급하게 도망가는 둘 아내를 찾기 시작하자 그때 자신들을 테러했던 이들이 나타났죠 도대체 이 모든 게 무슨 관계가 있죠 분명 예전부터 자신을 쫓는 어떤 조직이 있음이 틀림없죠 그는 일단 하루빨리 이곳을 벗어나야만 합니다 어? 아내 찾는 건 접은 거야? 뚝배기를 친 남자의 지갑에서 발견된 명함 그런데 이때 그의 숙소로 누군가 노크를 하게 되죠 찾아온 사람은 바로 결국 로렌은 조지아가 맞았고 조지아는 샘이 무언가를 목격했기 때문에 표적이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위험한 샘을 일단 벗어났었던 조지아 그렇게 오해가 풀리게 되는 두 사람 샘은 혼자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이용했다고 생각했었던 조지아 그러면서 서로를 엄청 그리워했었던 둘 적 17.13입니다 신월돗 제 пример은 그때 LeaveASE doctor nahmen อกúa hem 드리고 la if 가 보라 내 샘이 술병으로 죽인 놈의 형은 샘을 찾아 죽이려 암살자를 고용하는데 노라운 조지아는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를 버리고 샘과 함께 떠나자고 하죠 그리고 이 장면을 목격하는 캐서린 나쁜 새끼의 어저께 나한테 키스해 하지만 언제까지 도망 마칠 수만은 없는 법 의심이 되는 최종 배우의 사람을 만나러 의사로 변장합니다 I'm here to see Mr. Demivsofsky Dr. Randolf Dr. Sanjay, he asked me if I was looking for him No more about news doctor New York? 3 years ago? You sent the Rustani brothers to kill me That woman I killed Because she had an affair You haven't seen or heard from me in 3 years I just want my life back 조직의 보스 이반 그가 외도했던 여성이 바람을 피워 살해를 했었고 그 장면을 샘이 봤다고 오해하여 그를 죽이려 했던 거죠 하지만 샘은 이반을 살해하지 않고 끝까지 그에게 요청하고 설득합니다 이게 먹혔는지 예전에 내린 지시대로 샘을 죽이러 온 킬러이지만 이반의 통화 내용을 듣더니 자신의 동생을 죽인 놈을 살려준 것에 대해 참을 수가 없는 칼 그렇게 서로가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실현당했는데 헤비메탈 음악을 듣네요 그런데 캣은 집으로 가던 도주 칼을 발견하게 되고 바로 칼은 병원에서 자신의 보스인 이반을 살해하고 직접 이곳에 온 것입니다 Just be what she's hoping you'll be Who the fuck are you? And what are you doing in my house? Shut up and listen They're coming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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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가기로 하면서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영화 라스트 시크릿 2020 이었습니다 사마라 위빙 1992년 호주 태생 어쩔 때 보면 굉장한 금발 미인 같지만 어쩔 때 보면 코믹하고 독특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배우입니다 마고로비 같기도 하고 에바그린 같기도 하죠 이런 세련된 외모이지만 사실 매트리스에서 악역 휴고 위빙의 조카라는 것 이상하게도 A급 배우처럼 보이지만 90% 이상이 모두 다 B급만 출연했었고 그나마 최근에 더 발레신한 영화로 준 A급 영화를 촬영했었는데 제가 시간 되면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라스트 시크릿이란 영화는 유튜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화 초이스는 어떠셨나요? 더욱더 노력하는 재난이 되겠습니다 아 형님들 하루하루 월세 때문에 집주 있는 지바 가면서 편집하고 있는 불쌍한 기리주에게 구세군이 되어주세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면 제발 알람 설정이라도 부탁드리오며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형님들 무언 감사드립니다 기리주